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는 사랑 우와 지원이 오 밥벌이 잘하는데 오늘 저녁 반찬거리 지훈이 잘하네 막상 와보니까 가기 싫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지 처음엔 안 간다고 생각하고 와보는 또 안 간다고 생각해 엄마 거 뺏어오기 괜찮아 근데 이렇게 보들보들한게 맛있어 사실은 오랜만에 왔는데 다 내 보들 만나서 둘 셋